됐습니다. 원 국민이 유튜버가 되는 그날까지 나도 유튜버 첫 회입니다. 오늘은 대도서관을 집중 인터뷰 하려고 합니다. 아 저 형이세요. 1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7억 정도. 약간 소극적으로 줄였고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셨어요. 완전 게임관계한 유지에닌이죠. 오락실이 있었잖아요. 오락실 정도 다니는 거 같고 게임을 잘 할까 봐 안 해요. 그래요? 그건 그냥 거치레로 하는 말일 거고요. RPG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좋아했었어야 해요.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 아세요? 파이어 앰블렌. 파이널 판타지. 파이널 판타지. 파이널 판타지는 들어보셨나요? 파이널 판타지 일본어밖에 없었는데 다 깨고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랬어요. 나는 핵 있다 야.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뭐 일이나 해서 돈을 벌자라는 마인드였고 당시에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비디오를 많이 빌려봤죠. 군대 갔다 와서 2002년도 쯤에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딱 느꼈죠.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기획자가 하고 싶은 거였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1인 미디어를 하는 것과 시스템의 가치를 이해하고 1인 미디어를 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잘나서 잘된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잘하는 건 남들보다 게임을 조금 더 맛깔하게 하는 정도. 그거거든요. 진짜 하등 쓸모없는 능력이죠. 옛날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전혀 하등 쓸모가 없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인프라가 바뀌고 플랫폼이 바뀌니까 그런 능력들조차도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뭐 대학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대학을 꼭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커뮤니티를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못 쌓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배우는 것들도 그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